내가 이렇게 하는거지? 확인!! 말해봐라 하지마세요!! 2019년 8월 22일 흉과여행 2탄 스타트!! GO!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떼 가자!!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좀 떴て 이 distract이 짖댕 다ied 일어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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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일어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야? 당신 누구십니까? 사람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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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it 확인!! 분명히 말하는데.. 분명히 내가 아까 여기 있을때 노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었죠? 분명.. 이 새끼야!! 내꺼야? 내꺼인가? 이건 내꺼냐고?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거야? 내꺼야 찬뽕 내꺼야 이거 어떻게 해야하지? 미치겠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겁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정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은 이 전에 저희가 흉가여행때 도치형이랑 둘이 와가지고 도치형이 이 건물을 때리고 망코리가.. 아니 이코리가 이 건물을 때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십자가 공개롭게도 하필이면 이 귀신의 턱 앞에 바로 초입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맞습니다 어디있어? 어디있어? 나 기억 못하니? 어? 나 기억 못하니? 나 기억 못하니? 말해봐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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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 뭐야? 왜 이렇게 왜이러니? 왜이러니? 그만해! 그만 하라겠어! 그럼 하라겠어요? 그만 하라겠어요? 지금 뭐하자는 거지? 이거? 내가 어떻게 demanding 하는지 모르겠다 손을 마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다 구멍이 올라갔다 지금 치중에서 치중을 전통으로 치유를 이끌어 너 예전 같지 않다? 너 예전 같지가 않아? 어.. 예전 같지가 않네? 너 많이 약해졌구나? 너 많이 약해졌네? 이 전에하고 삶은 틀리죠 여러분들? 이 전에 왔을 때는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죽이네 살리네 했었고 지금은 보십시오 많이 약해졌죠? 이 전에 초레전드였고 비까지 오는데도 보십시오 이렇게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옵니다 무조건 비가 온다고 해서 시간이 3시가 됐다고 해서 이 전에 레전드가 나왔다고 해서 귀신 기운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사람의 발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의 기운으로 망자의 기운 자체가 누그러뜨린 것 같아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얘야! 이 다음에 내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때 다시 보자 알았지? 그때 다시 보자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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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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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에는 누가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.. 여러분들 한방만 더 가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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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만 더 가яз 이따 하지 마세요!! 나가.. 나가.. 나가라니까.. 나가라고.. 저기 문 열어놨잖아.. 나가라고.. 나가라고.. 열었어 문 나가.. 그쪽으로 나가.. 나가라고 그쪽으로! 그렇지.. 박쥐 아니에요 여러분들.. 참새같은겁니다.. 쇠쇠쇠.. 박쥐 아니에요.. 쇠쇠쇠.. 참새? 어떻게 하다보니까 들어갈거지?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